형 신발 신고 가게. 저기 뭐 여기. 아니야 여기서. 예능 혁신으로 손을 밀고 그러지 맙시다 종민이 형. 처음부터 빠트리지 말자. 종민이 형 그러지 말자고요. 종민이 형 들켰다. 진짜 하려고 했어. 미끄러질 것 같아. 미끄러져 미끄러져. 빨리 와 빨리 와. 야 돌이 차가워 돌이 엄청 차가워. 차네 돌이. 돌이 엄청 차가워 야 겨울. 야 이거 너무 추해. 야 엄청 차네. 하나 둘. 차가워. 우와 차가워. 바지 났잖아. 바지 났잖아. 왜 안 들어오냐. 진짜 차갑네. 진짜 차갑네. 김종민 씨 빨리 더 들어오세요. 아이고. 와 이거 진짜 차갑다. 물이 시려. 이누야 빨리 나가. 아 나가. 아 이 두꺼운 것들. 아 이 두꺼운 것들. 아 나가. 아. 아. 이누야 빨리 나가. 아 나가. 아 이 두꺼운 것들. 아. 아. 날 새해도 돼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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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디리 탈락. 아. 아. 딘디리 아웃. 아우 야 이거 진짜 근데 못 찾겠다. 아. 아파요. 와. 이거 버텨? 이거 버텨? 아 아파. 미치겠다. 이 셋은. 야 이걸 어떻게 해. 근데 이거 세윤이 형이 잘 버틸 거야. 왜냐면 세윤이 형이 열이 많아. 아. 아유. 아우 차가워. 우와. 근데 이게 진짜. 가만히 있어. 진짜 너무 차갑다. 오 야 이거 진짜 너무 차갑다. 자 사인에 맞춰서 왼발 한 번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을게요. 예? 자 하나 둘 셋 왼발 들어주세요. 오 진짜 잘 버틴다. 나올 거야? 우와 차가워. 아니 어떻게 버텨? 야 이거 뺐다 내니까 더 집어. 독종이다 진짜. 하나 둘 셋. 자 점프 한 번 해볼까요? 칼가버져 어때? 뭐 하자고요? 점프 한 번 해볼까요? 점프요. 아니야 듣지 마. 싫은데? 싫은데요? 아 싫고요. 안 하고요. 칼가버져. 어때 칼가버. 어때? 아니야 너 먼저 나갈 거 같아. 버틸 거야? 형 먼저 나갈 거 같아. 와 진짜 씨. 잠깐만 나 지금 잠깐만 마비 왔어 괜찮아. 나 지금 괜찮아졌어. 마비 왔어 마비 왔어. 감각이 없어. 동생이 동생이 동생. 잊지 마시니까 이제 앉는 걸로 가시죠. 그럼 안 되겠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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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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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너무 작아. 내 오른발 제일 먼저 빠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. 자 오른발 들어. 자 하나 둘. 왼발 들어 왼발. 하나 둘 셋. 어우야 아우야 아우. 왼발 먼저 빠지는 사람 나오는 거야. 야 야 안 돼. 야 야 안 돼. 안 돼. 아하. 아이고 아이고. 야. 야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. 나 당했어. 와 대단하다 진짜. 와. 아니야 나이. 와 진짜 진짜 연정은 대단하다. 와. 우와. 나이가 냉수맛 잘 좋아할 나이야. 맞아. 어. 되게 좋은데?